조선공주로 가자긴두의 변으로 남편이 고문사를 하는 혜정옹주 혜정옹주는 중종의 서인여이며 어머니 경빈 박씨의 찬여로 1514년 11월 6일에 태어났는데 북성군 혜순옹주와 동북 남매지간이 됩니다. 중종 20년인 1525년 판결사 홍서주의 아들 홍여와 가례를 올렸는데 홍서주의 아버지 홍숙은 중종반정에 참여해 전국공신 3등이 된 인물이며 남편 홍여는 당성위에 봉해졌습니다. 혜정옹주와 시어머니와는 인척관계로도 연결되는데 혜정옹주의 시어머니는 세종대왕과 신빈김씨의 아들 중 하나인 밀성군의 증손녀로 혜정옹주는 세종대왕의 아들 세조의 현손녀라서 구촌단입니다. 중종은 혜정옹주가 출합할 때를 고려하여 옹주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였는데 집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사치스럽다고 신하들이 상소했습니다. 이에 중종은 지금 혜정옹주의 집은 단지 70간으로 기록제도보다 지나친 듯하나 반드시 용도를 헤아려 지었을 것이니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종실록 47건 중종 18년 4월 25일 병신네번째 기사 1523년명 가정인연 대간이 왕자군들의 재택제도에 대해 바르다. 고을의 제목을 흘러내려 운반하는 일도의 사회에서 민폐를 생각해서 양도에 분담시킨 것이다. 혜정옹주에서 본 것처럼 중종 22년인 1527년 작서의 변이 일어나 어머니 경빈 박씨와 오빠 북성군이 경상도 상주 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작인두의 변이 일어나자 옹주의 남편 홍현은 경빈 박씨의 사주로 중종과 세자를 저주하는 인명의 글을 썼다는 의심을 받아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홍현은 소년이었으나 형장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고 옹주도 언니인 혜순옹주와 함께 패서인이 되었습니다. 중종실록 74건 중종 28년 5월 26일 무진세번째 기사 1533년명 가정 12년 파리금부사 김근사 등이 홍여가 자복하지 않고 죽었음을 아래니 의논하다. 파리금부사 김근사 지사 김한노와 손주 동지사 심원경이 아래기를 홍여가 자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보통 범죄라면 모르겠으나 일이 되어게 관계되고 사정이 명백한데도 자신이 자복하지 않고 죽은 경우에 대해 전류를 고정하여 보아도 논하지 말라든가 정주하라든가 하는 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관에게 질문하였더니 자복하지 않고 죽은 자는 의뢰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문화는 못 봤습니다. 이런 큰일을 전율에 없는 법으로 함부로 결단하기는 매우 곤란하니 조정과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양사와 홍문관에게 답하기를. 이 일은 큰일이다. 마땅히 조정과 의논해야겠다 하고 금부에 답하였다. 홍여일은 지금 위정부 6조 한성부의 당상 등에게 같이 의논하여 아래게 했다. 의논할 때에 금부 당상도 참여하여 의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하지 않는다. 중종 32년인 1537년에 김한로가 죽은 뒤에야 당시 옥사를 맡았던 김한로가 홍여에게 죄를 씌우고자 무리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종실록 86건, 중종 32년 11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1537년 명 가정 16년, 김한로 등이 허위로 모함하여 죄주었던 사람들의 일에 대해 유룸보 등과 의논하다. 홍여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건대. 그 당시 사헌부의 관리였던 김윤경이라는 자는 홍여의 여종의 남편이었다. 그의 처남과 공모하여 이웃에 사는 병조의 관리들을 해치고자 하여 무더한 말을 패했어서 괴골들에 매달아놓았고 또 바가지로 형상을 만들어 걸어놓았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옥사를 추국할 적에 김한로가 주관이었는데 홍여의 집안으로 죄를 돌리고자 하여 이는 작서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말을 믿었으며 그 집의 노비들이 무수하게 영장을 받고 그가 묻는 대로 자복하였다. 추관이 자기의 의견대로 형신하였는데 노비들은 형장을 못 이겨서 죄를 자복한 것이다. 죄가 결정된 다음에 홍해는 비록 나이는 버렸으나 형장을 참아내면서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 혜순옹주와 같이 중종 36년인 1541년 세자가 복성군의 딸과 이복노인 혜순옹주와 혜정옹주를 용서해달라고 해줄 것을 상소하면서 옹주의 직첩을 돌려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슬아의 딸 홍옥환이 있으며 윤호에게 출가를 했는데 윤호는 윤희의 손자로 윤희은 중종의 첫째 왕비인 장경왕후 윤씨의 오빠로 이 때문에 명종 즉위 후 벌어진 대윤 숙청 사건 때 목숨을 보전받습니다. 1580년 6월 12일 향년 67세로 사망했는데 양주 서면 장흥이밤동의 혜정옹주와 홍여의 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가자긴두의 변으로 남편이 공운사를 하는 혜정옹주였습니다.